안녕하세요. 팔레온 범정계 판배한TV의 박한규 변환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온 범위사 청구이의수호 조정결정과 뒷판정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14년 11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5657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수호고요. 원고 채권자가 피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했고 여기 피고가 폐쇄를 했다가 대법원에 상구를 했는데 다시 피고의 승소 취지로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지적주택조합의 채권자들입니다. 아마 공사업자들이 가능성이 크죠.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 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의수호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의수호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수호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피고의 채권이 부족하거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배당이의수호에서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도 니 채권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원고 채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조합이 원고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원고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이수를 제기를 해서 지급명령 종본에 대한 강제집행은 12억 원을 넘는 범위에 하나여 이를 불허한다는 조정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조합이 원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12억이 넘는 채권이었는데 12억 원까지는 조합 채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채권의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청구이수소가 조정결정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 조정결정에 있는 그 기재된 채권이 조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주장을 한 거면서 그걸로 입증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즉 배장이수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청구이수소에서 청구이수소에서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문 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기판액이 생기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이수라는 것은 원래 확정 판결이 있는 거죠. 확정 판결이 있고 확정 판결에 있는 채권액을 청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는 너무 많이 한 거다 아니면 이미 끝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주장을 했다면 거기에서 일부 채권이 줄어들여서 3억 원 범위 내에서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기판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배장이수소에서는 원고는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야만을 주장해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 또한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주장 증명해야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 부전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원고는 자기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두 번째 형성의 소의 청구의 소는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제법적 권리관계의 기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의 소는 집행령을 배제하는 소송이지 집행채권 채권 자체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기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재판사 화해라든지 조정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원심이 기판에게 있다는 전자에서 이거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다시 판단해야 된다. 다시 원고가 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되는지 그 조정결정문에 기해서 원고의 채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을 하는 겁니다. 배당이의 소에서는 원고는 자신의 채권은 존재에 대해서 입지가 됩니다. 그리고 원심은 청구의 소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 대해서 미친다고 보고 채권액을 다투는 피고 유형을 받아지지 않았지만 조정결정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거죠. 즉 청구의 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재판사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형성판결도 시설법적 권리관계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승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된 다시 원심에서는 다시 채권을 다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못하게 되면 배당의 소에서 이길 수 없게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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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